엔츠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국산 12.3인치는 보시면 마감재가 틀리죠 세단하고 아예 모양이 틀립니다 여기가 더 많이 튀어나왔고요 전용 마감재를 쓸 거고요 진단계로 억수는 코딩해놨어요 까브리올레 탈거할 때는 이런 툴로 락을 걸려있는 부분을 땡기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일게요 여기죠 바로 좌우에 있어요 벤츠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A07 순정 모니터 탈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풍구도 탈거 있죠 오디오는 좌우에 볼트 빼면 빠져요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하단 뜯었는데 또 끊어져있네요 이게 왜 자꾸 누가 끊어먹죠 이게 여기 들어간 핀이거든요 이거를 확 내리면서 끊어지는 거예요 어 이게 위치가 어딘지 몰라서 연결을 못해 드리겠네요 이건 보여드리고 위치를 확인해서 껴야 될 거 같아요 런버스 탈거하니까 더 정확하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 바람으로 들어가는 부분 센서 부분이죠 감자는 센서 부분인데 거기에 핀이 지금 파손된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색상 색깔 컬러 확인해가지고 연결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벤츠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지금 국산 12.3인치 작업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라이브로 테이핑된 배선들이 아름답게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용 마감제죠 세단하고 틀립니다 아예 모양이 틀려요 그죠 전용 마감제를 구해서 시공해 드리고 있는 은평과 프레이스 캡틴 홈 아름답게 핏된 이클래스 전용 마감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순정 모니터 마감제거든요 국산 12.3인치 전용 마감제입니다 빈투마라 없이 깔끔하게 조직됐죠 벤츠 제품들은 국산 12.3인치가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 시스템 설정, 디스플레이, 밝기 이렇게 해서 밝기 조절이 따라갑니다 벤츠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국산 12.3인치 처음에 부팅을 하면 이렇게 순정하면 같이 쓸 수 있죠 조그를 12시 방향으로 올리면 4가지 모두 이게 1번이고요 2번 3번 억수는 코딩 됐어요 차량 스피커가 연결됩니다 4번 마지막 로테이션이 프라면입니다 이렇게 최대 밝기로 쓸 수 있어요 지금 세팅하고 있고요 멜론까지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는 덮고 다시 나와서 마무리 세팅하겠습니다 벤츠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이클래스 까브리올레 GPS는 순정을 사용 안정적인 수신을 전용 어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을 원하는 어플 두 가지를 열고 박스 두 개 있는 아이콘 왼쪽에 사용할 어플을 드래그 반반 3 대 7 5 대 5 7 대 3 프라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벤츠 이클래스 W212 M2C 까브리올레 국산 12.3인치 시공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글리터머트 3초 누르면 오늘 작업한 M2C200i 플러스 오늘은 M2C200i 플러스와 국산 12.3인치 그리고 하이패스까지 현장 개통해서 다 마무리 했어요 깔끔하죠? 필요한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구글 플레이스도 여기고요 나머지 필요한 어플들 다 설치했습니다 아이나비 3D는 데이터 없이도 기본 사용할 수 있어요 전용 마감제 사용해서 단차 없이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과 프레이스 캡틴 홍